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은 원래 토요일 어제 서울에 올라온다고 지인들이 SNS를 통해서 알리기도 했는데 오늘 여전히 제주에 있다 하는 메시지를 보내서 제주에 며칠 더 체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에 대해서 북송하라 문재인을 북송하라라고 하는 플래카드 현수막을 걸었던 자유민주당 고용주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자유민주당이 문재인은 북송을 시키고 그리고 탈북 청년 강제 북송은 문정권이 저지른 살인행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현수막 거기다가 경찰의 집단 항맹은 국민에 대한 구태타다 가담자는 반국가사범이고 저는 파면 구속하라 라고 적혀있는 이 현수막을 지금 전국에 부착하고 있습니다 서울, 대구, 부산, 광주 할 것 없이 곳곳에 전국 주요 도시에 이 현수막을 부착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양산 시내 일대에 이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아마 문재인이 제주도에서 휴가를 마치고 양산에 올라오는 순간 다 보지 않을까 이렇게 됩니다 양산에 있는 여기도 붙어있고 북원의 양산 시가지 일대에 이 현수막이 붙어있습니다 문재인 지금 휴가 갈 때가 아니라 지금 바로 북한으로 가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천인 공로할 살인마 문재인을 북송하라 탈북 청년 강제 북송은 문정권이 저지른 살인이다 경찰의 집단 항맹은 국민에 대한 구태타다 가담자는 반국가사범 저는 파면 구속하라 이렇게 자유민주당에서 붙은 이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있고 이거는 지금 문재인 사지가 있는 입구에도 붙여놨습니다 문재인이 평산마을 입구에도 문재인 북송하라 하는 것을 붙여놨습니다 양산 시내 곳곳에 이렇게 문재인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주도에 내려가서 경호원들 대동하고 가족과 지인들까지 내려가서 해수욕을 하고 올레길로 다니고 그리고 한라산까지 등산을 했던 문재인 이렇게 국민이 준 세금 가지고 지금 아주 희희낙낙 잘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정작 국민들의 마음은 이 플랭카드 이 현수막이 들어있는 이대로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지금 여름 휴가를 즐길 때가 아니라 이런 탈북 청년들 강제 북송한 이런 문재인권이 살인이니까 천인 공로할 살인만은 바로 북송해야 된다 문재인은 바로 북한을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작 북한으로 가야 될 사람은 이 청년 두 사람이 아니고 문재인이다 이 현수막이 제가 몇 차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서울 시내 곳곳에 광화문, 강남에 그리고 잠실에, 서울역 앞에, 그리고 국회의사당 앞에 곳곳에 이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과 광주까지, 광주 금남로에도 이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광주에서도 아주 반응을 보고 아주 폭발적입니다 많은 우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이 현수막을 보고 맞다, 그리고 북한 보내야 한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 곳곳에 문재인에 대한 분노가 떨궂고 있는데 그런데 문재인은 아주 대연하게 지금 휴가를 즐기고 있다 그리고 거기 내려가서 수영장에서 아니 수영장 아니죠 해수욕을 즐기고 있고 그리고 또 물놀이 기구를 타고 있고 뭐 쓴 그릇을 끼고 돌아다니면서 올레길 올레길 돌아다닐 때는 김정숙과 함께 커플복을 입고 나란히 복장을 똑같이 입고 돌아다니고 이걸 보면 마치 국민들에게 지금 부하 또는 염장을 지르는 것 같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싶을 정도로 국민들은 지금 왜 사저 앞에 가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보고 물러가라 또는 구속하라 이렇게 수사하라 촉구하면서 욕설까지 하고 있는가 그 사람들이 문재인 개인이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문재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문재인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이유가 바로 이 플랜카드 현수막이 잘 덮여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렇게 못할 짓을 한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양산 시내 문재인은 거기에 가장 안전하고 뭐 아늑하다고 해서 내려갔는데 그래서 양산에 내려가서 잊혀진 채 살고 싶다 잊혀지고 싶다라고 했는데 잊혀진 게 아니라 잊혀질까 싶어서 아주 두려워하는 것 같은 그래서 매일매일 자신의 SNS를 통해서 글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제주도를 여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개의 경우 전지 대통령이 조용히 쉬고 온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그런데 대거 내려가서 경호원들이 경호를 쫙 써가 있고 거기에 물을 놀이를 하고 또 등산을 하고 산에 올라간 뿐만 아니라 또 올래길까지 쫙 가면서 김정숙과 함께 나란히 걸으면서 사진을 찍고 이런 말하자면 아주 요란을 떨고 있다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뭔가 시위하는 것 아닌가 나 잡아가면 안 돼?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이런 것 같은데 정작 곳곳에 이렇게 문재인 바로 북송하라 문재인이 북송하면 북한에서 받아줄까? 받아주지 않을까? 정말 궁금합니다 그동안 쓸만큼 다 썼고 효용가치가 다 됐기 때문에 문재인이 북송하면 어떻게 처리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음인 두 사람을 강제로 억지로 보내놓으니까 그래서 찍어가지고 북한에서는 선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한에 올라올서부터 그러니까 판문점에서부터 올라올 때 군사분계전을 넘을 때까지 과정 이렇게 억지로 밀고 강제로 추방하고 이런 것들을 다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 전역에 관해서 탈북하게 되면 남한에 가서 이런 데에 올려받는다 그리고 다 쫓겨난다 하니까 지금 탈북자가 싹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탈북자, 탈자도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탈북했냐 하는 식의 지금 탈북자들이 남한으로 왔다는 소리를 문재인 정권 이후에 들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바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다 하는 비판을 듣고 국제사회에서, 국제인권단체에서 문재인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양산회까지 문재인 코앞회까지 북송하라 그것도 정당에서 붙인 플랜카드이기 때문에 한 번에 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현수막은 정당법 제37조에서 붙여놨기 때문에 이걸 훼손하거나 철거할 때는 처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떼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주 자유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지혜를 잘 짜서 이렇게 선전,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신문에 광고를 내다가 이번에는 현수막을 걸어서 문재인의 제약상들을 딱 적어서 눈에 띄기 쉽게 시내 곳곳에, 전국 곳곳에 뿌리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제발 이것 좀 보고 각성하기 그리고 이걸 보고 자성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